자리차지할게 싸우 자리차지할게 싸우 자리차지할게 싸우 누나는 오늘도 행복해 보이네요 쯔리 너무 더워하는데 인기 괜찮아? 선풍기도 틀어주고 했는데 쯔리가 더위를 잘 타가지고 사로 왼쪽으로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에서 떠날 줄은 몰라요 평화도 지혜리도 더위를 많이 타죠 맞아요 키끼는 공놀이 너무 심하게 해서 더운거 아니야? 응 맞아요 삭제하고 나서 시원한 두유도 마셨는데 쯔리 너무 덥구나 어떡하지? 오늘도 선풍기 마법 해줘야되나? 선풍기 뚝뚝 원래 엄마들이 아기 잘 때 부채질을 주잖아 시원하게 잘잖아 응 동기미는 조금 더위가 더위를 줄 타니까 일단 젤리 좀 젤리 너무 뜨거워 배 배에서 열나 배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동기미영 잠깐 젤리부터 시켜도 될까요? 성풍기 너무 좋아해 성풍기 짱 좋아해 성풍기 되게 좋아해 이거 밤마다 내가 부채 해줘서 내가 성풍기랑 내가 성풍기랑 고마워요 젤리 이제 누워 나 밤마다 젤리가 이렇게 누워요 젤리 좀 시켜야 돼 배가 너무 뜨거워 배를 좀 시켜야 돼 배가 너무 뜨거워 성풍기 성풍기 시켜 2층에 배는 좀 빼 너무 너무 뜨거워 선풍면 보면 너무 좋아한다 이거 선풍면 보면 너무 좋아한다 이거 꼼꼼이는 평화가 이렇게 들리는 스카팅을 주고 김김이 와 이제 김김이 너? 김김이 너? 응 김김이 너? 김김이 또 뒤집는 걸 싫어해서 김김이 너? 맞춤으로 해줘야 된다 누구야? 누구야? 좋아합니다. 요즘 또 좋아가지고 누눈한 나이에요. 인기도 좋아해, 이거. 서로 하겠다고 사실 난리예요. 한 대 더 사줘야겠어. 이거 두 대 있었는데, 원래. 세리야, 좀 기다려야지. 이거 어떻게 되잖아. 운명은 차례야. 세리, 기다리셔야 다 자기 차례가 있는 거예요. 세리만 할 수 없어요. 곰이 영화도 좀 뜨거워요. 아, 곰이 영화도 양보해주네. 뭐요? 어떡하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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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런 거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지겠다. 세리야.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안 하면은 시원해지겠다. 이렇게, 응? 애기야. 누워. 다시 누워. 안 되겠어. 다시 세리 누워. 다시 이제.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또 배가 시원해지지. 가만히. 옳지. 배 너무 뜨거워져. 옳지. 아니야, 아니야. 이런 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니까? 세리. 가만히 있어. 옳지. 난 배 씨로 하지 할 수 있어. 하아. 정말. 아직도 가만히 안 했으니까. 이 찌꺼 맞추면. 불을 꺼야겠어요. 안 되겠어요. 알겠어요. 잠시만요. 왜 집에 돼지가 사대요? 푸흐. 넌 어떻게 가만히 있어. 이분도 이렇게. 누나 손이 바쁘다 바빠. 누나 손이 바쁘다. 우와. 째리. 네, 쟤 왜 그래. 젤이 오늘따라 왜 이러냐. 하하하. 하하. 젤이야 왜 이렇게 오두방정이야 오늘. 가자. 젤이. 젤이. 잘 때 꼭 이렇게 이불 쪽을. 핥는 스포집이라고 했어요. 지금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틀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렇게 안 덥거든요? 근데 지금 서로 이 작은 선풍기 하겠다고 붙어가지고 서로 붙어서 붙으면 더 덥거든요? 근데 나한테 붙어가지고 이 작은 선풍기 바람을 세겠다는 이 홈제리의 마음을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니 언니, 거기는 형아 자리잖아 형아 어디서 자냐 자켓 쭉 들어갖고 꼭 자야돼? 베개에 들려가지고 벗옷 돼가지고 맨날 이거 해달라고 해 자자 제리 자자 제리 한시도 간 조용한 날이 없어 돼지 돼지를 키우는 것 같아 사실 꾹꾹꾹꾹 고양이 같기도 하고 내가 더워 덥겠다 그 털복숭이 두 마리가 둘이나 있으니 이제 오늘 선풍기 여기까지 세고 잡시다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누나 졸린데 너 이제 자유쿵인데 누나가 선풍기 괜히 누나가 시켜가지고 아 나는 이불이 필요없네 손풍기 장난으로 꺼냈다가 빤마다 하고 있네 대미로 하는 것 같은데 이놈들 자 이래도 뚱크로 하고 있어 갑자기 신나 졌어 이놈아 이놈아 호만 좋아져 이게 선풍의 바람에서 이게 기분이 좋아져 마법의 선풍이야 굉장히 기분 좋아지게 만들어요 꼬부기 바로 꺼버려야겠다 꼬부기 바로 꺼버려야겠다 아 뭐하는거야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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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 폭죽 야 안해야지 응 안달거야 안해 안길거야 애교로 냉동상태 아닙니다 이분 냉동상태 아닙니다 냉동상태 아닙니다 이분 근데 보면은 김김이 김김이가 늦게 시작해서 끈질겨 이제 다 이제 진짜 이거 선풍기 없애버려야겠어 다 이거 선풍기 없애버려겠어 손안다 없어 선풍기 없애버려겠어 이제 갱갱도 사자